이번에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장면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버튼을 선택한 후 소리 탭에서 소리 추가를 클릭합니다. 소리 추가 대화장자가 나타나면 검색창에 호루라기라고 검색하고 호루라기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블록 탭으로 돌아와서 호루라기를 재생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카테고리에서 소리 호루라기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럭을 시작 장면 시작 위쪽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시작 장면에 효과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파스 1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소리 탭을 선택하고요. 소리 추가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드럼 라이드라고 검색합니다. 드럼 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블록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외계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소리 탭에서 소리 추가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낮은 봉고를 검색하고요. 낮은 봉고를 선택합니다. 자 다시 드럼 큰 탐탐을 검색합니다. 드럼 큰 탐탐을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블록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외계인 오브젝트 코드에 외계인 복제본이 크레파스에 닿았을 때 낮은 봉고를 재생하고 농장 울타리에 닿았을 때는 드럼 큰 탐탐을 재생하는 블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소리 낮은 봉고 재생하기를 자 여기에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낮은 봉고를 드럼 큰 탐탐으로 바꿔주고요. 소리 드럼 큰 탐탐 재생하기를 농장 울타리에 닿았는가 그 아래쪽 블록에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 장면에도 효과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장면을 선택합니다. 자 반복 버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소리 탭에서 소리 탭에서 소리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검색창에 귀로라고 검색합니다. 귀로를 선택합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블록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자 소리 카테고리에서 소리 귀로 재생하고 기다리기 블록을 준비 장면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레파스 디펜스 게임에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났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든 디펜스 게임을 통해 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